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안녕하세요. 헬로우. 굿모닝. 제이. 뭐지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이렇게? 최대한 그냥 자연스럽게 편하게 하면 될 것 같은데? 완전 뒤에 찍을 진짜 너무 웃길 것 같은데? 괜찮나? 좀 너무 떨려요. 처음이다 보니까. 너무 긴장된 것 같아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그리고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유표 누가 비 좋다고 생각 mano? Warren cible 유표 우주 언니 저희는 사연을 드리면 1, 2, 3, 2 아,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랩! 이제 랩 1, 2, 3 첫 뮤비였는데 대기 시간이 좀 상당히 길었다 이게 좀 제일 인상 기뻤고 모두가 최고의 아웃풋을 위해 노력하는 그 마음, 그 모습이 감동적이었다 그리고 그리고 잠깐 봤는데 너무 이쁘게 나온 것 같아요 그림이나 영상 만지니까 너무 이쁘게 나왔고 원테이크로 이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 특이한 방식인데 멋있게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세히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말을 잇던 저 많은 cameras 아멘 불안한 선생님 시청해주신 내 선원들이 받아라 시청자들 시청자들 시청자는 특별히 시청자들 시청자들 비쥬여! 자 진짜! 아우! 감사합니다! 빅블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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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도 너무 좋아! 아 진짜! 빅블렉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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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! 진짜! 사탄인데? How do you feel that you finish the day's shooting? 어... 제 인생 첫 뮤비였는데 아... 너무 완벽하고 아름다운 곳에서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서 너무... 너무... 너무 감사하고 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렇게 오늘 고생을 해주셔서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그냥 너무 감사한 하루다? 완벽한 하루다? 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빨리 나왔으면 좋겠어요 빨리 나와서 결과물을 보고 싶어요 끝! 어? 어? 저 했는데 근데? 아 했어요! 습관이어서 어차피 헤어져! 성공! 끝! isn't this gonna be a very memorable 오늘의quele일? 그래서 사진을 찍으려고 했다. 그래, 그거는 좋은 것 같다. 엘보는 거 있었다. 잠시만, 잠시만. 그냥 리오가 있었다. 여러분을 떠나고 싶다. 저의 오피셜 소감. 우리의 첫 뮤직비디오를 끝냈다. 여러분이 기분이 어떠세요? 아무튼 저희의 첫 뮤직비디오를 깔끔하게 마무리를 했고요. 제가 굉장히 너무 이쁜 곳에서 첫 뮤비를 찍고 싶어서 정말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나중에 정말 소중한 그런 기억이 될? 평생 기억에 남을? 그런 기억이 될 것 같아서 정말 기쁘고요. 또 이제 정말 많은 분들께서 고생을 해줘서 너무 죄송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그냥 결과가 잘 나왔으면 좋겠고 재밌게 즐겨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울지임마! 울지! 울지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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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울지마!